형구형 형구형 오케이 잘했어 네 형이란 붙자 형구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서울시 시험 내년 2월 23일 시험의 마지막 접수입니다 접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원서 접수 바로 자동 완성되는 거 여러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미리 회원가입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하고 거기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번을 여러분이 먼저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디와 비번을 넣고 로그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시면은 다시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 원서 접수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접수 일정에 2018년 접수는 2018년이고 시험이 2019년 2월 23일이죠 여러분 해당 직렬 확인하시고 접수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하고 결제 수단 필요하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쭉 내려 보도록 할게요 응시 수수료가 나오고 그리고 원서 작성을 바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약서 나와 있는 거 동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서 수정 안내 이것도 역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내려보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것도 역시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한자 성명입니다 제 한자는 뭐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김자에다가 형자는 형통할 형자 아홉 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실명 인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역시 주소도 다 연락처도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당되는 모집 단위에 맞게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고 일반 행정은 7급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간호직은 8급 그리고 기술직원 중에서 일반 기계는 9급이고 건축은 7급 9급이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진 가지고 그대로 사진 업로드 해 주시면 되고 학력사항 같은 것들 모두 기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쓰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이 절차를 통해서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접수해야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형이랑 붙자 형구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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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олос Governor 조금밀